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절지동물, 노레기입니다. 요즘 비가 자주 오는 동에 날이 습하다 보니 이런 작은 벌레들이 방 안까지 침투하는 일이 잦습니다.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바 안으로 들어오는 곤충벌레들을 죽이게 되는데요. 그런데 이 노레기는 냄새가 심해서 그냥 손으로 만지는 건 금물. 꼭 휴지로 싸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. 찡긴 모양이 마치 지네처럼 생겼죠. 하지만 지네는 아니죠. 그저 하찮은 미물벌레일 뿐입니다. 갑자기 손담 두 개가 생각이 나네요. 이 벌레만도 못한, 이 개만도 못한. 제품들에게도 원하는 절지동물을 직접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면, 여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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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.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이었을까요? 우리가 쯤은 매우 conservative, 이 논의까지는, 나라에서 시대가 없던 것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